안녕하세요. 정지혁입니다. 저는 응접공 출신의 해고 노동자인데 얼떨결에 국회로 들어가게 되는 진상피변 역을 맡았습니다. 일단 그동안 거의 안 들어왔었고요.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권유와 정혁민 작가님, 황인영 감독님, 우리 선배님, 동료 배우들 너무나 다 이번이 아니면 힘들 것, 아무도 캐스팅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참여했습니다. 얘가 조금 복잡하지 않고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면서 정의감도는 조금 있고 보통 사람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.